자 이번에는 황민호 자취길의 스페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. 황민호 나와주세요. 편하게 편하게 하다니라. 감정 잡는 것 봐 또. 인사하는 타이밍이 있어. 그렇지. 황민호! 황민호! 팔 chia! collabor. 이랬었던 그 말인 진정인가요 냉정했던 그 마음이 진정인가요 바닷가를 거들며 수놓았던 그 추억 잊을 수 있을까요 돌아설 땐 눈물 친던 당신이라면 영원토록 영원토록 죽어도 못 잊을 겁니다 상대 형 어떻게 이긴 거야? 상대 형 나 어떻게 이겼나? 상대 형 잊어달라 그 말은 진정인가요 돌아서던 그 마음이 진정인가요 고설길을 거니려 주고받던 그 사랑 잊을 수가 있을까요 돌아설 땐 눈물 친던 당신이라면 잊으려도 잊으려도 죽어도 못 잊을 겁니다 이길 기준아 아, 소름이 돋아 내가 운 좋게 한 번 이긴 거구나 라이브 매치 때 왜 이렇게 잘해요? 아, 봤어? 이러고 인사했어 예, 분위기를 지금 완전히 잡아왔습니다 예아